제 105편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낙은애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허감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피어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피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